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 지역 중견기업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남광건설과 로켓전기가 잇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법정관리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인지 지역 경제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재원 기자입니다. 국내 더급순위 166위, 광주 지역 5위의 남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광급공사 위주로 사업을 진행했던 남광건설은 사업 다각화에 실패한 데다 최근 유동성 위기에 봉착해 자금난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수주가 극감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업계 수주액은 지난 2011년을 정점으로 내리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최저입찰제가 시행되면서 광급공사에서도 수익을 보장받기 어려워진 현실도 건설업계를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물량이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들고 또 그리고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최선생이 악화되면서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6년 설립된 로켓트 전기도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로켓트 전기는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당했고 감사 의견마저 거절당해 주식시장에서 퇴출될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두 곳을 포함해 올해에만 벌써 12개 업체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일부에서는 100여개 업체가 부도를 맞았던 지난 2010년의 악몽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들의 잇따른 법정관리 신청으로 지역 경제계는 잔인한 범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